어, 외형미를 안다 바로 깨버린다 바로 프리바이어 갉아버려 시포시포시포시포 왜냐면 제가 주로 하기 때문에 알죠 두개는 몰랐네 하하하하 상쪽 스펀키를 넣었어 뭐야 이렇게 아, 이 카판 무한이 전조로고 상호키로 밴드 박판 3개 썼어 3개가 안 막혀있고요 밴드 위치 사무실에 있는 밴드 위치 내 드론에 보임 사무실에 있는 이거 기다려 이거 동계 발코니 클리어야? 동계 발코니 안 보이던데 다시 확인해 동발 없어 제가 창 넘어오는거 봐줄테니까 300에서 작업창을 해야 오케이 밴드 위치가 지금 파악이 돼가지고 밴드 위치 밴드 위치 네 밴드 위치 저희 외벽에 밴드 트루거든요 ADD 나이스 해킹 위로 스무탄 날려가지고 제거 가능한데 아아 때려봐 이거 해킹했어 병렬 준비해보세요 오케이 보호시키 하지마 야 약속도 아아 병렬 준비해 줬어 병렬 준비해 줬어 우리 한 명의 창 가줘야 돼 창 부서 뭐야 개 잘해 응? 오 쌍댕이 예 리도 못봤니 아 다시 올라가면 되지 아 다시 올라가면 되지 와 프로스트랩을 저기다 깔아놓네 야 이 친구들 좀 하는 친구들인가 본데요 팀이 나가고 아 이건 좀 마음이 안 나 아 지금 피아노 쪽 와 있다 화장실 쪽 화장실이라 소리나 아니 거기서 불을 쏘겠다고 아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이건 좀 일어나면 1대 1인데 디펜서 밖이에요 아 위치만 알면 성광이 있어서 밀 수 있는데 네 다운 오른쪽 나이스 이게 렉스다 오 예스 힐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대회 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어 저 뭐예요 아아야야야야 벽이 ㅈ같이 줄인 아 이게 뭐냐고 아 이거 아이씨 더 들어가 어어 아 나와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key 아, 또 어디 간다 또 막 또 어디 막 간다 아, 피가 너무 부서가지고 이러면은 지는데 잘못하면 이기겠네요 아이씨, 블리츠 또? 아니 왜 이렇게 블리츠 공동하는 거야 우리 왜 있어 빨리 와줘 반대편 직사 계단 에이스 죽었고 반대편 계단 내가 에코캠 보내줄게 기다려봐 온다 안녕하세요 내가 에코캠 보내줄게 나이스 내 앞에 핸망박 잡았음 내 앞에 잡았음 나이스 또 발소리 아 이거 해킹이 안되네 옥상 아 너무 완벽한데 나 완벽한나봐 뒷차고 클리 뒷차고는 클리하고 짱로 확인해주세요 짱로 클리인데 짱로 클리인데 좀 업무 깨주세요 데뷔트 제모 아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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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해주시면 돼요 아 앗 방치까지 열려있어 주먹 가스단 바로 썼고 하나 바로 이겼다 너무 많았나 뒷팩 열고 빠져야돼 왼쪽으로 뒷팩 아자미 아자미 어 이거 빨리 넘어야돼 빨리 이거 이제 인원들 올 때까지 열지 마요 인원들 와야돼 어 옆계단 열어놨어 주방에 치 강아지 야 아자미 여기 숨어있다 이거 이거 뒷벽 연사람이 봐줘야돼 조금 아 아자님 빠졌어 아 얘 빠져놀게 어 된다 이거 블루각 한 명 보면 될 듯 좋을 듯 옆계단에서 어 열고 달릴거야 서마이트 서마이트 조금 좀만 오른쪽 좀만 오른쪽 아 테스트 그냥 열어 그냥 열어 바빠 바빠 아름 나이스 찰팡 알아 짰팡아 로테 하나 작팡아 로테 하나 바로 설치 reproductions 아니 webcam 같이 했다 짰팡아나 짰팡아 로테에 하나 땡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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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슬픈 부서지는데 멀찍 깔아놓으면 이해함 내가 할려던걸 니가 해? 아 찍혔어? 아니 왜 하필 왜 하필 닭을 찍냐 아 이게 스님 탓을 하는게 아니고 와 이거 숨어있는거 보고 잡을라그래 누구세요? 불안합니다 무리받아 죽기 3초전 2초전 3초전 나가도 돼 나가도 된다며 나가도 돼 까다로운 3초전 5초전 5초전 5초전